지난 시간까지는 북서원자의 렉스비아 분양가 예측을 기반으로 해서 만약에 내가 당첨이 된다면 차후에 시세 전망을 어떻게 해보시면 좋을지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설명을 드렸고요. 오늘부터는 청약 제도와 관련된 부분 미리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약 전략 한번 세워보도록 할텐데 일단 북서원자의 렉스비아가 들어오게 되는 수원시 장안구는 현재 투기과열지구이죠. 이곳은 투기과열지구입니다라고 그냥 직설적으로 한마디 하고 넘어가도 되겠습니다만 그렇게는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내가 청약을 희망하는 지역이 어떤 규제를 받고 있는지 정확하게 모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청약에 임박해서 그때 가서 부랴부랴 각종 인터넷 채널들을 서칭을 하기 시작하시는 거죠. 유튜브도 보실 것이고 블로그도 찾아보시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한 80% 정도는 거의 정확하게 기술이 되어 있고 또 설명을 하게 됩니다만 한 20% 정도는 설명하시는 분들마다 좀 엉뚱한 이야기를 하거나 오류가 벌어지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도대체 누구 말이 맞는지 알 수가 없어서 밑에다 댓글로 질문을 답니다만 대답이 잘 안 나오죠. 그런 시행착오를 이제는 좀 멈출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법률의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어떠한 규제 지역인지 그리고 그 지역이기 때문에 어떠한 규제를 받는지 항상 법률의 근거가 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입주자 모집 공고가 발표되기 전이라도 분양가는 뚜껑이 열려봐야 잘 알겠습니다만 이런 제도와 관련된 부분은 어느 정도 정확하게 미리 준비를 하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청약 시장이 절대 만만한 시장이 아니죠. 최소한 이 정도의 노력은 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냥 가만히 앉아서 누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밥숟가락 떠 넣어드리기 기다리시지 말고요. 이 정도는 직접 찾아보시기를 좀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법 제 63조에서 투기과열 지구의 지정 및 해제와 관련된 부분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앞선 그 1항에 따라서 특정한 요건에 맞다면 투기과열 지구를 지정하였을 때 그 이하의 하위의 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또한 입주자 모집 공고시 해당 주택 건설 지역이 투기과열 지구에 포함됐다라는 사실을 누구에게끔 사업 주체로 하여금 공고하게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법률에 의해서 국토교통부 장관께서 투기과열 지구를 지정하게 되어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사실을 입주자 모집 공고에 잘 반영을 해서 설명을 하도록 되어 있다라는 내용이 되겠죠. 그렇다면 어디가 투기과열 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는지는 이 법률에 근거해서 국토교통부 위임 행정규칙에 반영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위임 행정규칙을 찾아보시게 되면 현 시점에서의 모든 투기과열 지구의 내역을 다 살펴보실 수가 있는데 각각 언제 지정이 되어 있는지까지도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수원은 2020년 6월 19일자로 지정이 되어 있죠. 2020년 6월 19일부터 경기도 수원시는 투기과열 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투기과열 지구를 바라보는 두 가지 시각이 존재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그야말로 실거주가 아닌 투기만을 대상으로 이 지역을 바라보셨던 분들에게는 굉장히 불편한 요소가 생긴 것입니다. 함부로 접근하기가 어려워진 것이죠. 투기과열 지구로 지정되는 그 순간부터 전매 제한 기간이라든지 그리고 재당첨 제한 기간이 훨씬 더 타이트하게 바뀌기 때문입니다. 단기 시세 차익을 노리고 쉽게 들어갔다가 쉽게 빠져나오기가 굉장히 어려워지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실거주를 목표로 해서 청약을 바라보셨던 무주택 실수요자들에게는 그다지 신경 쓰실 부분은 아닌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당연히 실거주를 바라보셨다면 그렇게 단기가 아닌 최소한 5년에서 10년 이상 입주 이후에 그 지역의 털을 잡고 오래 살아가실 것을 전제로 했었다는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문제 될 것은 없습니다. 오히려 투기과열 지구로 지정이 되면서 기존의 투기 수요들, 가수요들이 상당 부분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청약 경쟁률이 조금 더 높아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된다라고 긍정적인 부분을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주택법 시행규칙 제25조 투기과열 지구의 지정 기준을 보시면 직전 2개월 동안 해당 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월평균 청약 경쟁률이 모두 5대 1을 초과하였거나 국민주택규모의 월평균 청약 경쟁률이 모두 10대 1을 초과한 곳에 대해서 투기과열 지구를 지정할 수 있게끔 되어 있죠. 전체 3가지의 지정 사유가 있습니다만 최근에 투기과열 지구로 지정이 된 대부분의 지역들은 첫 번째 사유에 의해서 지정이 되고 있습니다. 지정 사유에서 아실 수가 있듯이 그만큼 청약 수요가 뜨겁게 몰려들었던 곳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곳에 내가 청약이 지원해서 당첨이 된다면 자산가치의 안정성 측면은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고 반대로 해석을 내리실 수도 있는 것이겠죠. 청약 당첨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문제지 이렇게 투기과열 지구로 지정이 됐다라는 것은 그만큼 사전에 청약에 대한 수요가 탄탄하게 몰려들었던 곳이다라는 반증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고요.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민영주택의 일반 공급과 관련된 내용을 보시면 가점제와 추첨제가 각각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구분해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조정 대상 지역과 투기과열 지구에 따라서 적용되는 비율이 혹은 비교제 지역이라면 가점제, 추첨제 적용 비율이 다른데 오늘은 투기과열 지구만 집중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북수원자의 렉스비아가 들어서게 되는 수원시 장안구 투기과열 지구에서는 입주자를 선정을 할 때 가점제를 우선적으로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죠. 가점제를 우선적으로 적용하는데 투기과열 지구는 100% 가점제를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언제 85제곱미터 이하인 민영주택에 대해서 적용을 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일단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민영주택일 경우에 가점제를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그런데 투기과열 지구이기 때문에 100% 가점제로 적용을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85제곱미터 초과인 민영주택도 나와 있겠죠. 85제곱미터를 초과할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을 할 수가 있는데 아래 요건에 해당할 경우에는 가점제를 또 우선해서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아래 요건 중에 하나가 세 번째 항목이 투기과열 지구입니다. 투기과열 지구의 경우에는 추첨제를 적용을 하되 일단은 가점제 50%를 적용하고 그 나머지에 대해서 추첨제를 적용하게끔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북선자일 엑스비아에 실제 공급이 될 각 평형별로 이 법률 규정에 의해서 한번 다시 해석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48제곱미터부터 59제곱미터 74제곱미터, 84제곱미터가 있겠고요. 그리고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99제곱미터가 있겠습니다. 85제곱미터 이하에 해당되는 평형들은 가점제 100%로 진행이 되는 것이고 99제곱미터는 전용 85제곱미터를 초과하기 때문에 하지만 투기과열 지구이기 때문에 가점제 절반, 추첨제 절반으로 적용이 됩니다. 실제 세대수는 총 74세대이기 때문에 각각 37세대, 37세대가 가점제 50%, 추첨제 50%로 나눠져서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좀 아리송한 케이스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이 1주택 처분 조건이 되겠죠. 1주택 처분 조건이라면 가점제에는 지원을 하실 수가 없는 것이고요. 추첨제에 해당하는 전용 99제곱미터는 지원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주택의 공급 대상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를 보시면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기준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작년 한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수원 전체에서 청약이 진행됐던 대부분의 단지들이 해당 지역 1순위에서 다 마감을 했던 사례를 확인하실 수가 있겠는데 그것이 바로 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에 근거한 법률조항이 적용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입주자 모집공급일 현재 해당 주택 건설지역에서 거주기간이 일정기간 이상인 자에게 주택을 우선공급하게 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고 그리고 특히나 투기과열지구라면 2년 이상의 거주기간을 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는 북수원자의 렉스비아는 투기과열지구죠. 해당 지역의 1순위 요건을 만족하려면 경기도 수원시에 2년 이상 계속 거주를 하신 분이어야 되겠습니다. 이 법률 규정을 가만히 살펴보시게 되면 실제로 이 지역에 오랜 기간 살아왔었고 그 지역에 살면서 새로운 아파트를 필요로 하는 모주택 실수요자에게는 굉장히 많은, 더 많은 기회를 주는 그러한 규제의 양면성을 한번 잘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신혼부부 특별공급 뿐만 아니라 생애 최초 특별공급에 있어서도 소득기준이 완화가 됩니다. 과거에는 일반공급 130% 초과 부분이 없었죠. 새롭게 만들어지면서 전체 포지션 중에서 30%를 차지하게 됩니다. 130% 초과에서 160% 이하까지 소득상한선이 정해져 있습니다. 역시나 3인 이하 월 약 888만원 정도까지 그리고 6인 가구라면 월 1215만원 정도까지 소득의 상한선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소득구간 안에 들어온다면 앞에서 설명드렸던 신혼부부 특별공급이나 아니면 생애 최초 특별공급 이 요건에 맞는지 다시 한번 정확하게 체크를 하시고 가장 우선해서 지원을 하셔야 될 그런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청약이 진행이 됐을 때 내가 어느 정도 가점으로서 한번 생각을 당첨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는가 한번 가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청약 당첨 가점의 예측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예측일 뿐입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맞춘다고 해서 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한번 어떤 흐름으로 이 지역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지 참고를 해보시고 설사 내가 그 흐름에서 조금 비껴나 있는 낮은 가점이라고 하더라도 당연히 지원은 해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에서나 예외라는 것이 행운이라는 것이 있겠습니다만 지원하지 않는 분에게 행운은 당연히 그 기회조차 없는 것이기 때문에 흐름은 이해를 하시되 내가 설사 점수가 낮더라도 적극적인 지원을 하시는 것은 필요하겠습니다. 3분기, 작년도 3분기와 그리고 뒤에 나올 4분기로 나눠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분기에는 서광교 파크 스위치엔 그리고 수원 센트럴 아이파크 자이 영동 아이파크 캐슬 3단지가 청약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전용 84제곱미터를 기준으로 해서 한번 살펴보면은 서광교 파크 스위치엔의 경우에는 84제곱미터의 평균 청약 당첨 가점이 62.08점으로 집계가 되고요. 수원 센트럴 아이파크 자이의 경우에는 60.96점 그리고 영통 아이파크 캐슬 3단지의 경우에는 60.17점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이 세 단지의 평균은 61점으로 집계가 되고 있는 그런 상태죠. 참고로 말씀드리면 모든 단지가 해당 지역 1순위에서 마감이 된 그런 단지들입니다. 수원시가 전체적으로는 마찬가지인 상황이고요. 4분기에는 영흥공원 푸르지오 파크비엔과 영흥 롯데캐슬 엘클래스 1블럭 그리고 2블럭의 청약이 진행이 됐었습니다. 역시나 84제곱미터를 기준으로 보시면 점수가 조금 낮아진 모습을 보게 됩니다. 56.90 그리고 롯데캐슬 엘클래스 1블럭의 경우에는 47.39점으로 집계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롯데캐슬 엘클래스 2블럭의 경우에는 49.28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이 집계의 기준은 동일 면적에서 여러 개의 타입으로 나뉠 수가 있겠죠. 그 타입 중에서 가장 많은 세대수를 공급한 그 타입을 기준으로 해서 평균 청약가점을 추출을 해본 것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 3분기와 4분기에 84제곱미터를 기준으로 한 수원시의 평균 당첨가점이 3분기 61점에서 4분기 51점 1점으로 거의 10점 정도 내려오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점수의 변화에 대해서 해석을 내려보자면 일단은 선입선출법을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원에서 작년도 그 이전부터 굉장히 활발하게 신축아파트 공급을 해오고 있는 상태이죠. 신도시 개발을 통해서 또 정비사업을 통해서 해당 단지들 청약이 진행이 될 때마다 청약가점이 높은 분들 우선해서 먼저 내 집을 찾아가시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고요. 남아있는 분들이 아무래도 먼저 당첨되신 분들보다 가점이 좀 낮은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 그리고 또 하나 투기과열직으로 지정이 되면서 전반적인 경쟁률이 조금 낮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도 한번 참고를 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는 게 무주택 실수요자에게는 결코 나쁜 일만은 아니다라는 거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3분기와 4분기의 청약가점의 당첨가점의 변화를 기초로 해서 한번 북선자일 엑스비아에 내가 실제 지원을 했을 때 어느 정도 당첨가점이 나올 것인가 예측을 해보자면 일단 84제곱미터와 그리고 84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중대형에서 전반적으로 점수가 더 높게 나왔다라는 것을 감안하면 두 개의 공급 평형을 한번 묶어서 대략 50점에서 55점 정도를 당첨가점 안정권으로 한번 체크를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하에서는 45점에서 50점 대략 84제곱미터와 59제곱미터의 당첨가점 차이가 한 5점 이상 벌어졌던 것을 감안해서 책정한 점수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45점에서 50점 정도에서 평균적인 당첨가점이 잡힐 것으로 이렇게 한번 예측을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번 전체 흐름을 살펴보고 이 정도면 적당하겠다라고 예측을 해보는 차원이지 내가 설사 45점이 안 된다 손 치더라도 적극적으로 지원은 당연히 해보셔야 될 것이고 그리고 앞서서 말씀드렸던 가장 중요한 올해부터 2월 2일 이후부터 새롭게 변경된 소득기준 더 높아지죠. 소득기준에 의해서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그리고 생애 최초 특별공급에 지원을 할 수 있는 작년에는 못했지만 올해 새롭게 지원을 할 수 있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내가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그 부분을 먼저 살펴보시고 북선자 1XB야 다음 달 입주자 모집 공급 발표가 예정되어 있으니까 기다리셨다가 실제 모집 공급이 발표가 되면 확정된 내용을 기준으로 해서 다시 한번 상세하게 분석을 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